송지 하나, 둘, 셋! 컴온 싱가포를내에서 슈퍼레지가 이방인자아냐 이 지역에서 영국 문화는 거슬랍을 수 있는 노력을 해도 지금 무대의 목표를 삼고 있거든요. 우승할 수 있도록 매경에 최선을 다합니다. 좋은 결과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항상 매경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프로선수인 만큼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에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환불이 되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은 어떤 편이야? 예, 남의 나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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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빨리 와. 안녕. 고맙습니다. 안녕. 안녕. 팀이 우선 작년에 골치도 했으니까요. 올해는 꼭 상위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진해지는 건 어떠세요? 싱가포르에? 좋은데요. 더운 거 빼고는 다 좋은데. 음식도 괜찮으시고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 다 올라가는 거예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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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싶고,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고, 그런 것뿌뿐요. 가장 막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막내시라고, 팀에.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운동이 즐겁고 재밌어요. 주장 보영이 형을 비롯해서 감독 선생님, 코치 선생님, 선수들 다 한마음이 돼서 이번 시합 잘 칠 수 있도록 다들 모셔서 응원 열심히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스위스 워우 차이저오. 대휘 워우자. 아이안오. 차이저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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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너무ail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